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에 계신 유튜버, 크리에이터,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고요. 오늘은 지난 6월 학기에 대란노대학교의 전체 수강생 1위를 기념하는 보너스 역사 특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 계신 유튜버 여러분,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킹덤과 좀비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고지현 웹디자인 학과장께서 직접 해주신 작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무게는 104kg이고요. 이 사람의 몸무게는 75kg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누굽니까? 유승용 이러면 안됩니다. 조학주. 무섭잖아요. 학주잖아. 학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배두나. 그죠? 배두나.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 여기는요. 그 호랑이 포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 사람은 김상호 씨죠. 그죠? 무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세자이창이 되겠습니다. 세자이창. 이씨는 철종임금. 그러니까 임금의 그거는요. 왕이고 왕세자근간에 철종을 제외하면 다 이름이 외자예요. 외자. 뭐 이금. 누구예요? 영조. 그죠? 이산. 정조. 그거 다 알아. 사람들이. 드라마 이름이거든. 이산. 그죠? 꼭 무슨 이산가족 같기도 하고. 그죠? 다 알아. 이창이라는 이름으로 해놨더라. 킹덤과 좀비의 역사. 부산에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최 실장님 같은 경우에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 최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뭐. 좀비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킹덤과 좀비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비가 역사가 없다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우리가 70억 인구를 다 알아요? 월드뱅크에 보고된 국가의 숫자가 211개인데 211개 국가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좀비가 없다고 어떻게 확증을 해요?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월드워젯트에 나오고 부산행에 나오는 그런 좀비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킹덤에 나오는 좀비라는 게 뭐야? 맨 마지막에 시즌2에 이렇게 왕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벌레가. 벌레가 올라가지고 여기 천궁을 자극한다며. 걔가요. 이빨로 물리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자극한다면서요. 맞죠? 여기를 자극해가지고 뭐냐면 공격 본능만 남게 만든다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아무데나 물리면 다 그거 돼요. 월드워젯트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월드워젯트는 뭐야 처음부터 좀 예고된 거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좀비 떼가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좀비 떼가 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 어떤 사람 한 명을. 브래드 피터가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물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 사람.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숙주를 찾아다니는 본성 때문에 안 하더라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거를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부산행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피극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왕국입니다. 전제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만들어진 요새이긴 합니다만 그 요새에서 실제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문경세제라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 여러분 견혼 적어 아버지가 아자개잖아요. 그 아자개가 그 딴 데 장가가 가지고 견혼하고 아들 다 버리고 그죠? 예 가가지고 저기 뭐야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만든 게 문경세제예요. 그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조령이잖아. 그게 말 그대로 뭐예요? 조가 세조자잖아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세제다 이 말이에요. 새도 못 넘어갈 정도로 험하고 높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자개가 결국에는 결국 견혼을 배신 때리고 누구한테 붙어요? 왕건한테 붙잖아요. 그게 태조 왕건의 아주 결정적인 승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거기서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신사임당의 사촌 남동생도. 그죠? 사촌 남동생도 잘 만들어 놓은 문경세제 갖다 버리고 탕금대로 뺐잖아. 신립이라는 아 새끼 하나가. 안 그러십니까?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어 거기는. 외군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와 여기 진짜 천혜의 요새다. 그래서 갑자기 행군 속도가 느려져요. 왜 느려지게? 혹시 함정인가 싶어서. 오 근데 막 찾아. 함정은 무슨 놈의 개뿔. 함정이라도 놔뒀으면 억울하진 않지. 거기 뭐야? 오랑캐를 대하는 명문 사대부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데서 싸울 수 있으리? 이러면서. 미친놈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립장군은 함경북도 두만강변에서 오랑캐를 처단할 때의 기마병대를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함경에 두만강 저쪽 산 너머에 두만강에 있는 거기 경흥군이라든가 온성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놀라울 정도로 평야예요. 두만강변은 옆에 바로 산이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기마대로 공격을 해갖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립은 싸울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탄금대라는 곳으로 빼자. 이랬는데 그런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부족장 체제의 군대와 2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 군대를 지가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지피 지기에서 뭐예요? 지기만 되고 지피가 안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고 나니까 전령병이 올라오니 선조가 한 말 있죠. 어찌 사임당 신씨의 사촌동생과 같은 반가의 차제가 그런 원숭이만도 못한 외놈들 이라는 그런 오랑캐한테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뭐야? 사람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상황이 그걸 공부하는 우리는요. 등급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뭘 봐요? 병력의 훈련도라든가 저거를 반드시 죽이고 내가 뺏들겠다고 하는 강력한 권력의지라든가 아니면은 뭐야? 대단히 좋은 어떤 기술력 6.25 때는 북한군의 땡크고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조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딱 등치를 시키잖아 우리가 맞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패배가 너무 그러니까 문경세제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야. 김은희 작가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문경세제에서 한번 싸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어요? 조선 후기로 한번 설정해놓고 한번 싸웠다 해보자. 그것도 일본군이 아니고 뭐야? 좀비하고 한번 싸웠다 해보자. 그 좀비는 뭐야? 일본군이 예전에 조운선이라고 하는 세금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낙동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니 그 조운선을 따라서 상주까지 올라왔었거든 외구가 그 외구에 약 2만 명 가까운 외구를 어떻게 돼요? 허준호가 이끄는 좀비 군단이 그거를 쳤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선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낙동강 조운선은요. 문경세제까지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올라가요 거기까지? 바다로 가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조운선의 양반이 끝까지 어찌 사대부의 몸을 죽은 시체지만 태울 수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성은 허시오 이름이 진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 있잖아. 얼굴만 보면 딱 아는 그 좀 나이 드신 여배우 허진 씨가 이렇게 가가지고 내 아들 뭐 이래가지고 관을 뭐 이렇게 조운선에 실어갖고 매장하려고 옮겨가지고 그게 다 퍼진 거잖아요. 그게. 맞죠? 이 이상의 해석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이상의 해석을 그래 조금 더 나가자. 혜원 조 씨라는 여자가 무슨 그거래 저기 그 인목대비 보는 것 같대. 왜 세자 이창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광해군을 만들어야 돼. 이것도 무슨 뭐 트렌드인가 봐. 얘가 왜 광해군이어야 되는데. 나는 광해군 아주 졸로 보거든요. 우리 국토가 모문용이라고 하는 그 산정놈한테 저기 뭐야 산정놈이 명나라에 거짓 항복을 해가지고 약간 싸우는 채 하다가 군사 데리고 탈령해가지고요. 저기 평안북도 철산군 여러분 그 지명 그대로 가져와서 광명시 철산동이에요. 철산군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가도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모문용이 이놈의 새끼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농성하고 있었다고 광해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광해군이 어떻게 했어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신기를 거스릴 수 없으니 섬 하나니까 그냥 놔주자. 민경아님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요만한 섬 하나 달래요. 그냥 놔두자 하면 사람들이 용서할 것 같아요. 벌써 섬에 들어온 군사들 신상부터 우리 네티즌들이 싹 뺏길 거예요. 제가 결혼했고 안 했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쫙 뺏겨요. 탄핵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틈만 나면 가도에서 헤엄쳐와가지고 우리 노략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러는데도 가만히 있어.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그 잘나빠진 중립외교 하느라고 그런 걸로 논문 쓴 새끼들은 다 뭐하는 새끼들이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광해군 뭐 이래서 회원조씨 지가 낳은 애도 아니잖아요. 부하 병사의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온 거잖아요. 좀비 보고 놀래갖고 지가 유산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입목대비가 영창대군 낳은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뭐 대비를 시키고 그래. 말도 아닌 소리지. 원래부터 애 못 낳는다는 거 지도 알았어. 이렇게 보입시다. 그들이 온 이후 요거 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 저자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고 출판사로부터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면서 왜 책을 설명 안 해줍니까? 자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 책 소개하면 어떻게 댓글이 달리게 저 출판사로부터 얼마 받았냐. 저 그거로부터 얼마 받았냐. 심지어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냐라는 발까지 있어요. 댓글에. 모두를 포용하는 정신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까? 차단해야 됩니까? 아시겠죠? 내가 포용을 왜 아는데 그래서 뭐냐. 그들이 온 이후 이 사람 누구예요? 딱 복장을 보고 지금 여기 눈이 내렸잖아요. 누구예요? 에스키모죠. 에스키모. 그리고 여기는요. 벌써 말이 등장한다. 그럼 무조건 서양 제국주의입니다. 무조건. 몽고가 뭐 때문에 알래스카에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달아갖고 혹은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 우리민족이라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잉카가 우리민족이래. 마추픽추가 우리민족의 조상이 가서 세운 거래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그 비밀장소에 가면 CIA가 숨긴 우리민족의 흔적이 있대.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민족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었대요. 우리민족이 예전에 내를보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신촌 대 학과장도 했어. 그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은 그런 학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도 그렇게 하신다니 정말 이민족이 걱정이네요. 내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전화를 이런 식으로 걸다니 정말 이민족이 걱정이다. 내가 정말 걱정이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그분들 말대로라면 그래. 저기 콜롬비아나 칠레나 그죠? 잉카 쪽이니까 파나마나 수리남 이런 데 가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같은 민족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같은 민족 만났네. 동양사람이네. 야 니 어디 김씨고 이러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 윤씨고 이러면서 그죠? 영민씨 뭐 니 산방파가 이런 거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말도 안 내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단군의 왕조가 어쩌고 저쩌고 환웅의 왕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내한테 말도 안 내내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에스키모가 우리 민족입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사모예드라는 그 아름다운 개가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그 사모예드 개를 키우는 게 왜 사모예드라는 말이 나왔냐면 그 종족 이름이 사모예드족이에요. 그 사모예드를 보고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있지만 예쁘기는 사모예드가 더 예쁜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돗개가 훨씬 괜찮아요. 개가 와 진돗개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갑지 일본의 시바견보다 훨씬 그 왜 있잖아 개사료 줍시바 하는 애 있잖아 그 왜 그 있잖아 왜 사료 줍시바 뭐 하는 애 있잖아 그죠? 웃지를 않네 모르는 거야 개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황은경 작가는 고양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표정도 표정도 뭔가 고양이 같은 표정을 잘 지어요. 저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 지어. 그래서 인제. 인간의 질병 자 여기 가축 돼 있죠. 짐승이 아니고 뭐야 가축이라고 인간은 1만 년간 가축과 공생했다. 뭐 개 돼지 또 뭐 있노 소 그 다음 말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당나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닭 오리 낙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야크 그죠? 예 뭐 여러분 비쿠냐라고 하세요. 비쿠냐 비쿠냐라고 모르죠. 그게 가축은 아니고 야생동물인데 비쿠냐를 원단으로 해가지고 옷을 해 입으면 가격이 6천만 원이에요. 양복 하나님 벌에 그야말로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면 왜 그 내복 나오잖아. 무슨 쿨 뭐 내복인가 여름 하면 그 다음에 히트텍 아시죠? 어 그런 거는 뭔가 화학기잖아요. 만들어낸 거잖아. 비쿠냐는 그냥 천연히 그거예요. 그거 하나 딱 입으면요.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도 끄떡없어요. 완전히 얇아요. 얇고 끝내주게 슬림핏이에요. 이 부분 그게 비쿠냐라고 하는 낙타과에 있는 한 동물입니다. 그게 뭐냐 많은 저기 그 아주 사치품이거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비쿠냐 양복 입은 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입고 떡볶이 드시러 가셨어요. 비쿠냐 양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입고 내가 이거 찍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걸 입으면서 항상 서민의 삶을 이해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반전이죠. 그 옷이 비쿠냐 옷인가. 왜 그걸 입느냐고 그거 한 번 입으면 다른 거 절대 못 입어요. 절대 못 입어요. 완전 무슨 이렇게 거젝대기를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래요. 갑자기 입고 싶으시죠? 여자분들. 그렇죠? 갑자기 남편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게 확 올라가죠. 우리 마누라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는 당신은 그런 거 공부하면 뭐하노? 내한테 한 번이라도 입히 주받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말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말를 흉내낼 수는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로 분당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분당 여자거든. 그렇습니다. 참 문, 민, 홍 이렇게 많이 웃으시네요. 개와는 65종의 바이러스 소와는 55종의 바이러스 양과는 46종의 바이러스를 공유한다. 돼지와는 42종이나 되는 질병을 공유하며 살았다. 특히 천연두와 결핵은 소로부터 왔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이걸 가축을 해갖고 농경 사회를 하고 뭔가 주기적으로 가서 사냥하기보다는 아예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키워서 어느 정도 크면 먹는 게 안 낫겠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축이라는 게 생겼다. 혹은 먹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돼? 조통수단으로 이용한다든가 농기구 대신 사용한다든가 무거운 짐을 어떤 인간의 한계보다 더 많이 들게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간다. 아니면 아주 그냥 좀 인간에게 뭐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약간 예뻐보이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어떻게 돼? 앵무새 같은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관조라든지 이런 거 자 그렇게 생각할 때 뭐냐 독감은 어디로부터 왔다 돼지와 닭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뭐야? 돼지 독감과 조류독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작년 9월에 하려고 했던 반려동물의 세계사가 바로 이겁니다. 반려동물의 세계사 사람은 소말돼지 양 닭과 어떻게 만년을 살았나?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미친 이거 나병 있잖아. 소위 말해가지고 뭐야? 문둥병 그게 뭐야? 물소에게서 왔다. 물소 소가 아니고 여러분 그 소 광우병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 소가 아니고 뭐야? 물소요. 동남아시아 물소 거기서 왔다고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게 원래 어디의 풍토병이야? 패스트라는 게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입니다. 그것이 중국 운남성을 누가 쳐들어갔어요? 사상 최초로 쳐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중국 당나라가 중국 당나라가 운남성 다리에 있는 대리라고 쓰죠. 다리 운남성 다리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 그대로 큰 마을 이 말입니다. 대리 그래서 뭐냐? 거기로 당나라가 왜 쳐들어갔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기이한 돌이 난 다음에 대리석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돌이 난 다음에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기이한 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운남성 아 새끼들은 쓰면 안 돼. 우리 당나라에 장안성에 있는 황제 폐야만 쓸 수 있어야 되라고 율법을 하나 만들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흑사병이라는 것이 중국과 그 중국의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진출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나? 그냥 간단하게 네. 알 거라고 보고 제 설명 듣고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무 설명 듣고도 몰라요. 예전에 이제 저에게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유튜브에 자기가 이끄는 사업단에 데리고 가서 내 자기 강의를 찍어주면 중국에서 자기 업체가 지금 중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몇 억 명의 구독자가 제 채널로 올 거래요. 제가 거기에서 그냥 그 사람과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 본인이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알아보세요. 오늘 중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중국이 지금 유튜브가 허용이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VPN으로 하면 10분마다 끊어진 다음에 뭔 놈의 구독자가 2억 3억이 온다는 거야? 야! 제가 시진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히 가시고요. 예.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 예. 제가 너무 바쁘신 분 오래 잡고 있었는데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라고 이제 제가 전화번호도 다 차단하고 예. 그래. 카톡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막 거기서 와! 이랬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예. 땀 뻘뻘 흘리고 찾아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리에 맞는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 예. 그런 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그들이 오고 난 이후 가축이 없던 신대륙에 가축을 우르르 몰고 왔으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좋아요! 그 환웅이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볼게 그들이 오고 난 후에 우리 민족은 싹 다 죽었어요. 85%가 만약 우리 민족이 맞다면 죽은 시체를 파악하고 DNA 검사할 겁니까? 무식한 양반들 같으니라고 그들이 오고 난 이후 가축이 퍼진다. 고구려는 왜 약해졌나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황 작가님 여기를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성왕부터 출발합니다. 동명성왕 쭉 이렇게 해서 왔어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이름이 동중서야 그죠? 동중서잖아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우동, 좌동, 중동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봉상왕이고 돌고고 있고 그 유명한 미천왕도 나오고 소금장수였다며 그 다음에 고국천왕 나오고 고국천왕이 이렇게 전사해가지고 그 밑에 또 소수림왕이 그래야 불교를 이제부터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다시 고국양왕이 뭐 또 이래가지고 고국천왕이니까 그 다음에 고국양왕이라고 또 이름을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광개토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해 아이고 동명성왕 이후로 아는 이름 하나 나왔다 아는 이름 하나 나왔잖아 얼마나 장애화학기 있는 거냐 광개토라 할까 오 예 그 다음 광개토 대왕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장수왕 애 이름이 쪼다가 뭐 쪼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조다예요 왜 491년까지 했는데 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죽었어 왕을 한 번도 못해서 황태자만 무려 57년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쪼다 같은 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다의 아들 참 쪼다의 아들이라 좋겠다 문자명왕 문자명왕이 왜 하필이면 그래 아버지하고 똑같이 죽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만 더 살았으면 지금 황제 좀 해보고 죽었을까 아이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문자명왕이 되고 문자명왕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그 계모의 아들하고 권력 다툼을 하다가 권력 다툼을 하다가 계모가 너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좀 세력이 세니까 그 일시적으로 피해가지고 충남 저기 어디고 태안인가 거기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땅에 숨어 있는 거야 고구려 땅에 숨어 있으면 자기 암살될까 봐 그래 숨어 있는데 어디서 그거를 만나요 아주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 그래 그 여자한테 자기 신분을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은 채로 1년간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왜? 계모가 죽었대 그러니까 돌아갔어 돌아가가지고 있다가 거기 들려오는 첩자의 소리에 뭐라고 들려옵니까 고구려 백제의 태안 반도 쪽에 있는 태수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거야 강제로 강제로 취하려고 하고 자기 생일날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하려는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럼 내가 생일날 이를 죽이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여자애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태자가 어떻게 해야 돼 검은고 안에다가 날랜 무사들을 다 숨겨요 그래서 말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상당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을 안하고 그냥 풀어줘요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니까 그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 관을 이래 놓고 야 이 기분 좋은 날에 뭔 놈의 관이야 그러니까 저 안에 태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구려에 아주 독한 술을 부어가지고 줍니다 그 술을 먹고 전부 다 술에 취해 고라떨어지니 관속에서 17명의 무사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태수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양인은 실존했나 내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살이 떨려가지고요 있으면 어쩔 거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아시겠습니까 그래가 이 진실을 어디서 말할게 서프라이즈에서 했어 서프라이즈에서 했어 아시겠습니까 서프라이즈에서 이 진실을 했어 아 내가 정말 진짜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413년 서구의 안장왕인데 안원왕 때 안원왕 때 540 535년 AD 535년 전 세계에 엄청난 변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이슬란드에서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규모 화산폭발 지금 연기가 노란색인가요 흰색인가요 유황성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전 세계에 한 해가 덮칩니다 7월달 8월달에 영하 1도로 떨어지질 않나 아주 대단한 해가 536년 삼국사기 제19권 고구려 본기 제7 AD 536년 안원왕 제6년에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사신을 보내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했다 이때 이후로 고구려는 자빠집니다 왜 자기네들이 변홍사에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전에 뭐라고 그랬어 선조임금이 신립이 패했다고 해서에 어떻게 이거를 원인을 분석하던가요 우리가 기술이 딸리고 뭔가 작전이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저 원숭이 같은 천한 놈들이 어떻게 양반 사대부를 이긴단 말인가 이거 지금 이해가 안되시죠 이런게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백제나 신라 사람들한테 양식이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 농민이니까 뭐 이런 질문이 가능했겠죠 왓두유 포로 리빙 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데 라는 거잖아 그죠 즉 직업이 뭔데 이거잖아 그럼 뭐 다른 사람 개인 사업 뭐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왓두유 포로 리빙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농업이니까 뭐 물고기를 잡든 뭐 어떻게 뭐 벼농 농사를 지어서 소위 말하여 컬처 즉 이 경작을 해서 내가 양식을 소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고구려 사람들한테 왓두유 포로 리빙이라고 하면 식량은 어떻게 얻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나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뺏들어 먹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쵸 아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가지고 애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안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 어 네가 진짜 엄마구나 그거를 그거를 알렉산드 알렉산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엄마 둘이 죽이고 그 아이는 내가 시종으로 써요 그게 우리의 법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지 어떻게 그 저 뭐야 그 엄마를 그렇게 그 판결을 내리갖고 한쪽 엄마 편으로 준 게 뭐 그래 대단한 거예요 원래 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야만족인 거예요 어 그죠 왜 헬레네와의 그걸 갖다가 아테네이나 이런 사람들은 헬레네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신의 민족이고 마케도니아 저 새끼들은 천하의 쌍놈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왜 사회적 정의를 고딴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니 다 죽이고 내가 시종으로 가져요 어차피 이쪽으로 간다고 증거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내 시종이 되면 야하는 행복한 건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시각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농업 생산 기반이 없는데 나머지 모든 한반도와 만주 전체가 흉작이 들었던 5년에서 10년 동안 고구려는 빼뜨려 먹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더군다나 고구려는 말을 엄청나게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에게서 유래된 뭐가 돌았을까요 말 안장에다가 우리가 놓고 이렇게 타죠 어디하고 접촉되는 거예요 사타구니하고 접촉되죠 여러분 생각나는 무슨 깨늠직한 전염병 하나 없습니까 매독이요 아니요 그죠 말 안장이 전염시킨 세계 최악의 질병 매니어로입니다 고구려가 이래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정확하게 뭐야 안원왕 양원왕 평원왕 그래서 어떻게 영양왕하고 평원왕이 핸짓거리가 뭐예요 중국을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빼뜨려 먹을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야이씨 한판 붙어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중화사상이 있다 칩시다 여기가 북적이라며 그죠 여기가 동의라며 뭐 이런 거 아시죠 서융족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냐면 남만이라면서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뭐죠 때가 되면 들어온다잖아요 여기 중화에서 늘 하는 말이 뭐야 천고마비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이죠 가을 되면 뭐야 북적놈들이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예 천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자 이제 기마대가 들어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아들은 맨날 들어가는데 우리라고 못 들어갈 이유가 뭔데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제발 황산벌 영화를 보십시오 연계소문이 당나라 황제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여기에다가 천리산성을 쌓지 말라는데 쌓아가지고 동북아의 긴장을 갖다가 그렇게 놀리느냐라고 당나라 황제가 얘기하니까 연계소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원종씨 나오잖아 연계소문이 연카이스원 그러죠 카이스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요 내래 성을 쌓던 까부시던 니들이 뭔 상관이야 한번 해보자 이게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맞죠 그 말이 맞는거지 성을 쌓던 까부시던 당나라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고구려 후기가 이해가 돼요 얘들 왜 이렇게 죽자고 싸우고 들었는지 관계토는요 더 많이 빼뜨려 먹으려고 빼뜨려 먹어야지 더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그 대규모의 자연재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만 겪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패스트 여러분들 구글에 쳐보세요 나와요 유스티니아누스패스트 예 우리 그 여흥민 씨 삼방파 민경화 님께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어 가지고 동로마 제국이란 걸 좀 알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맞아요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끄덕 안 해요 지금 사람들 자체가 몰라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아시겠죠 나는 아는 거 나왔다 이러지 마시고요 모두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아니 제가 우리 민경화 씨가 좋아서 제가 한번 말 붙여봤습니다 혼자서 끄덕끄덕 하고 있길래 자 여기 보시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세계 5대 정복군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동로마 제국의 그거로서 지중해를 다시 줄리에스 카이사르 이후에 다시 로마의 호수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로마의 호수인데 AD 541년 아까 안원왕보다 5년 그죠 더 가야 되죠 5년 더 가서 어떻게 돼 하루 5천 명에서 만 명이 여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프로코피우스라고 하는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역사 기록하는 사관이 적은 얘기에요 그래서 대규모 비잔틴 제국을 따라 전유럽적인 유행입니다 선페스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곡물창고 벼룩에 의한 전념이 심했다 이집트가 당시에 촉촉한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동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 북쪽 30km 지점에 있던 펠리시움이라고 하는 곡물 물류창고 지점에서 거기에 곡물 물류창고니까 얼마나 쥐가 많겠어요 그죠 그 쥐를 사실 퇴치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키워진 거랑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털이 많잖아 옛날에 고양이 털을 빗어준다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고양이는 지가 핥아서 그루밍한다는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에게도 벼룩이 더 많이 붙어 이거 의심 나면 황작가한테 물어보세요 고양이 키우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요 털 빗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벼룩이 안 올라요 다 올라요 그러니까 곡물창고에 벼룩에 의한 전염이 가장 심했다 유스티니아스 527년부터 565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마누라가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테오도라라고 하는 테오도라인데 이 테오도라가 원래 신분이 장녀입니다 장녀 몸 파는 여자였다고 그런데 황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르젠티나의 제가 강의도 있는데 아르젠티나의 에비타가 에바 페론이 에바 두아르테 원래 본명이 그죠 에바 두아르테가 퍼스트레이디 후한 페론의 부인으로서 퍼스트레이디가 됐을 때 전세계가 한 말이 테오도라가 리턴즈라는 말입니다 테오도라 리턴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고 테오도라가 뭔데 그때는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리턴즈도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 그지 테오도라 리턴즈 이랬다고 슈퍼맨 리턴즈 뭐 저도 보세요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 그죠 그러니까 541년 535년에 있었던 536년에 있었던 그 세계적인 환난이 5년만에 전 동로마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동로마 제국의 팽창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행정 대신으로 거의 중국의 소하나 장량에 비견되는 네르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중국의 그 징기스칸에 거의 비견되는 최고의 장군인 벨리사리우스도 있었고 예 요 두 사람이서 거의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다시 다 만들었는데 요 위에 도나우 강을 넘어서서 우리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 가테이키라고 얘기하죠 고딕 양식이래 동고트족이 말이거든 고트족처럼 이렇게 뾰족한 창을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트족을 점령해가지고 단유부강 넘어까지 전부 다 영토로 만들고자 했던 유스티니아누스의 계획이 영원히 뻐그러집니다 영원히 왜 그렇게 넓은 영토가 필요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고 뭐가 주식입니까 밀이 주식이잖아요 밀은 한 번 경작한 땅에 10년 동안 경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탈의 역사인 거예요 개간의 역사고 사막 같은 거 전부 녹지대로 만들어야 되고 바다도 맺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쌀은 어때요 10년 동안 계속하고 10년마다 한 번씩 쉬잖아요 그 땅을 그럼 그거를 대비해서 잠깐 그 1년 사이에 경작지만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방금 그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눈치가 되게 많아요 어머 빵하고 밥이 그런 차이가 있었어 단팥빵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소금빵은 아닐 거야 아니야 내가 아는 모든 빵은 밀가루야 그래서 왜 모든 인식이 한 번 이렇게 뒤흔들릴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금방 아 그렇군요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알던 거하고 다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오래 걸리거나 아예 안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악플러가 탄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웃기지 마라 이 자식아 개소리하지 마라 강의와 관련된 얘기만 해라 강의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 우리 뭐 누구 선생님은 10분이면 하는데 너는 왜 2시간씩 걸리냐 이건 다 평균 시청 지속시간을 늘려가니 네가 돈 많이 벌어 처먹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온갖 악플이 저한테 뽑으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글자로 줄여서 뭐야 인식의 전환이 느리거나 안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굳은 거죠 안 되시겠습니까 뭐라더라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 참고 있지 19살이 되면 네 놈을 반드시 내가 처단하겠다 뭐 이런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아니 19살이 되면 9년 동안 못 되면 나의 복수심에 그래 쩔어가 삽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안 그러세요 와 여러분 이 그림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나는 이 그림이 뭔지 알아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백희선 강사 뭔데 이 그림만 하러 떡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작권에 위반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촌대 학과장을 지냈던 박소영 학과장께서 리얼 입문 이렇게 치면 딱 나옵니다 박소영 학과장께서 프라도 미술관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림 엽서 집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백희선 학과장님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부탁드려요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유튜브나 이런 데 리얼 입문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그런 예술 쪽이나 여행 쪽의 이런 역사나 문학 얘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피터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15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피터 브리겔은 44살에 죽었습니다 44살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당시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캐슬릭 천주교가 신교 프로테스탄트 플랑드르가 신교 지방이잖아요 신교를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고 학살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 나이 40살 때에 40살부터 41살까지 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정확하게 킹덤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시체군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시체군단이 시체군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요 전부 다 여기다 불타고 있죠 여기는 시체의 정예군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군대도 왜 특공대가 있고 일반 병이 있잖아요 그래 몰려오고 있죠 여기는요 세자군단인 거죠 이게 그리고 보세요 이거 누굽니까 좀비로 변해버린 왕 아세요? 왜 좀비로 변해버린 왕이 선조여야 되는데요 왜 그 왕자를 굳이 광해군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 해원조씨를 굳이 인목대비 김씨로 하려고 그래요 왜 원자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그런 원자를 보고 영창대군이라 그래 온돌방에서 굽히 주고나 왜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에 그렇게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진짜가 있는데 피터 브리게리라는 작품을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작품의 이름은 트라이언프 오브 더 데스 좀비의 대승 이 말입니다 아세요? 1561년부터 62년도까지 네덜란드 플랑드르의 작가 미술가이자 유명한 농민 화가였던 피터 브리게레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비의 존재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나옵니다 벌써 세계 3대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더 미술관에 이게 있습니다 죽음의 승리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뭐야 좀비의 승리야 좀비의 승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절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권세 앞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소위 페셋 미스틱 염세주의적 이 세계관의 아주 결정파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이런 명작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얘기 안 해요? 다른 강사들 왜 또 그 사람들 알바들 들어오지 왜 댓글 하나당 3시간 게시되면 56원인데 왜 댓글에 이런 거 보시면 유튜브 댓글에 3시간 전 이런 거 적히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3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 공개로 3시간이 돼야 돈 56원을 줘요 한 개당 선풀을 단 사람 그 외 여기 우리 차장호님께서 아니 뭐 이름 나와도 되죠 차장호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백이성 강사님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달잖아요 그럼 고기다 대고 악풀을 달면 10원 더 줘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무데나 뻥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목표 사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원 더 줘요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요 투잡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저한테 오시지 마세요 제가 15분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요 자동 차단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차단어가 총 1760개 정도 됩니다 선풀도 제대로 안 달립니다 적다 보면 화이팅 이런 것도 전부 차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빨갱이 화이팅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화이팅이라는 말 자체를 하여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시지 마세요 돈 못 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저기 통합 댓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00개 동영상에다 단 거야 두 시간 전부터 제일 짧게는 뭐야 6분 전까지 이게 게시가 안 되잖아 자꾸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게시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온갖 욕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백 개를 달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오천 육백 원을 벌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쫙 그래가지고 뭐냐면 댓글의 내용이 특정 강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서 간단해요 스팸으로 신고를 딱 누르면 백 개가 싹 사라져요 스팸으로 신고 딱 누르면 돼요 백 개가 싹 사라집니다 두 번 다시는 저한테 왔어서 그 지랄 하지 마세요 여기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이 방패로 맞고 있죠 여기 지금 뭐야 지금 시체군단이죠 이쪽 이쪽에서 계속 오죠 여기 지금 동굴을 통해서 오고 있죠 그죠 이제 왜 여러분 문경세제 전투가 그렇게 묘사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김은희 작가가 뭘 보고 그렇게 구상했는지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심상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옷만 한복이야 시대만 조선시대고 아시겠어요 글로벌한 것을 노리는 걸 로컬로서 표현하는 게 어렵겠어요 글로벌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겠어요 로컬로 표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왜 로컬로 해석하고 자빠졌냐고 그걸 참고하라고 주는 윤범기 다 참 형님 이 사람보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니까 그쪽보다 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4분 정도 손 드시네요 그쪽으로 안 봤어요 그쪽이 뭔지 몰라요 보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또 우리나라로 가보입시다 여기 무구정광대다라니 뭔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이런 기억 안 나나 직지심체요절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나 우리 전 세계 최초의 인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무슨 중국에서 이거를 인정을 하니만이 그쵸 당시 당나라 외에는 쓰여지지 않았던 글자가 두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에서 넣어준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은 무조건 부정해 한국이 왜 말도 안 돼 직지심체요절도 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 어른들 하는 말 있어요 구텐베르크가 서양에서 했을 때는 성서를 마구 찍어냈는데 우리나라는 뭐 고작 찍어낸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인쇄수를 그렇게 발달시켰으면서도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개코 같은 소리하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내용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안에 무슨 글자가 적혀있는지 아시냐고 석하탑에서 발견됐잖아요 1967년도인가 그때 석하탑을 중수하다가 그 안에서 갑자기 발견됐잖아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불교학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의미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게 석하탑 안에 두루마리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휴지 여러분 휴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쫙 펼쳐서 아 다야 1200년을 꼽을 채 제가 있어요 이게 참 펼치는 것도요 펼치기만 하면 이렇게 도로로 다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또 갖고 있으라니까 가운데가 뚝 찢어질 거 아니야 온갖 장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금 펴서 이제는 이 구불러지는 이 동그레지는 성질을 다 잃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요 대는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서도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이동 박상국 원장이 주는 조선일보 참 이런 기사는 조선일보밖에 안 써 또 왜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써봤자 안 팔리면은 안 써요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돈이 좀 있잖아 안 팔리는 것도 뭔가 구색을 맞출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의외로 요런 이미지들이 많아요 또 출처 안 밝히면 내보고 뭐라 한디 1차 경고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뭐 봉인하지 않으면 다보탑 여러분 다보탑은 왜 다보탑입니까 석하탑은 왜 석하탑입니까 뭐 저기 백제에서 어떤 석공이 와가지고 뭐 이래 하니까 그림자가 안 비치고 저거 마누라는 기다리다 지쳐가 물에 빠져 죽고 계속 기다리지 만다고 지쳐가 물에 빠져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가 자기도 물에 빠졌으니 그 뭐야 연못에 그림자가 안 비치더라 해서 무영탑이라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호수가 있어 본 적이 없거든 어디에 그림자가 비친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다 치자 그래 뭐 다보탑도 그래 보니까 무슨 다보여래가 옛날에 중국 불경에 보니까 대승불경에 무슨 다보보살이라는 사람이 문수보살하고 쌍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있으니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석가탑과 다보보살이 있는 다보여래가 있는 다보탑을 함께 지어야 하느니라 그래 끝까지 알겠다 그래 그거 알아내느라고 욕 봤어요 문제는 뭐야 무구정광대다라니가 무슨 뜻인데 자 보죠 바라문이요 누가 누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저기 초전법륜지에서 약 40년 동안 83세에 열반에 들기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기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걸 다 모아놓은 게 뭐 아미타경이고 뭐 이런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뭐냐 모든 경전은 시작이 딱 하나입니다 불설아문일시불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모든 불경은 왜냐하면 아난존자라고 하는 애가 전부 들은 걸 갖고 오럴 트레디션으로 이렇게 구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지 않는 불경은 싹 다 위경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난존자라와 함께 늘 같이 다니면서 소위 수행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총 108명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산스크리트로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말을 직접 들은 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야 직접 소리라 한자로 얘기하면 직접 소리를 듣는 물이 이 말이죠 그게 뭐야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지 않습니까 성문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동생은 해법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맨투맨 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컨투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갑자기 윤번기가 오 그거 내가 다섯 번 봤는데 그걸로 과외도 했는데 바라문이요 당신은 7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바라문은 이 말을 듣고 놀랍고 걱정되어 이렇게 생각했다 찬다라가 돼서는 돼지가 되어서 더러운 데 살면서 똥을 먹을 거다 이 시탈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돼지 몸으로 오래 살면서 무한한 천하고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얼굴이 누추하고 껌둥이가 되어 조갈병이 들고 대풍창이 조갈병이 뭡니까 당뇨병 대풍창은요 나병이죠 그죠 걸려서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신약성서의 요한복음인가 거기에 나오죠 아주 인파를 이렇게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이기 전에는 원래 그랬잖아 이렇게 환호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뒤로 딱 돌아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방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한 여자가 나서면서 뭐라고 완전 나병 걸린 이런 여자가 나서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싹 났죠 후절이 똑같지 않아요 거기를 그거를 묘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우리나라 찬송가인데요 노래가 있어요 이명미 이명미 집사님인가 찬송 집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야 가사 중에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하는 게 있어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희망이니 하고 딱 잡는 장면이 노래로 나옵니다 그러고 어떻게 딱 뒤로 돌아보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누가 내 손을 댔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막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그걸 누가 누군지 옷에 손대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십니까 그 여자분이 모두가 나를 거절하니까 정말 용기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잖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 여기 하나님 아들이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는 여기 써 붙일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붙일 수 있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희게 살자 해갖고요 그분 아이디가 한 70개 돼요 유튜브에 한 70개 계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백이성 뭔 새끼 뭔 새끼 이라고 맨날 댓글 달아요 그때마다 제가 차단을 하는데 그분이 뭐하게 살자만 한 70개를 갖고 있는 분이야 뭐 다리 꼬며 살자 뭐 어떻게 살자 뭐 제가 다 기억하기도 참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목구멍은 바늘 같아 항상 굶주릴 것이며 남에게 얻어맞고 채이는 괴로움을 한없이 받을 것이다 바라문이여 이 가피라성의 새 길거리에 오래된 탑이 있고 잘 보세요 그 탑 속에 열애의 사리가 있느니라 지금 그 탑이 무너져가는 터이니 탑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가서 탑을 중수하면서 상륜당을 만들고 상륜당 동그라미로 이렇게 쫙 위에 탑을 만들고 그 속에 다랑이를 넣어서 외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그대의 수명은 일주일이 아니라 오래 갈 것이오 오랜 뒤 목숨을 바치면 극락왕생하여 백겁을 영원하리라 왜 다라니경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무구정광 정광은 뭔 소리인지 아시겠지 깨끗하게 뭐가 씻기 우리가 이런지 알아 정한수를 떠다 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이라는 말은 빛이 된다는 얘기에요 무도 알겠죠 무도 모르시겠는 분은 나가세요 그냥 난 저게 뭔 소리인지 저런 한자를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나가 나가 그냥 유튜브를 끄든지 왜 무는 설명 안해주노 뭐 이런 소리 막 구가 뭐에요 구 때요 때 때 아시겠습니까 때 무구 때가 없는 그런데 이 구가 뭐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때가 아니고 박테리아란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균이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왜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행포를 다 하지 않았겠느냐 예쁜 여자 있으면 지가 취하려고 그러고 그 마을에 그죠 좀 부자 있으면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하고 오죽 그랬으면 그 옛날에 오죽 그랬으면 세상에 애를 갖다가 종 만드는데 집어넣었다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 그 막 우리야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그 떼가지고 진짜로 인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는 역사 스페셜은 뭡니까 그거 없는 것 같죠 진짜로 들어갔나 했어요 진짜에요 그래 없어 정말이야 역사 스페셜 이러면서 성덕대왕 에밀레종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갔나 진짜 죽이고 싶다 아니 알고 모르고 떠나가 그게 왜 중요한데요 하는 말이 극락세계의 황색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로 온 사람인 거예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병이에요 병 걸리는 거예요 흑사병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쥐에 의해서 쥐털에 벼룩에 의해서 그걸 요즘에 아는 거지 무슨 그때 어떻게 하라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돼있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벌벌 떨어 어떻게 어떻게 옛날에 어땠겠냐고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야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 백신하고 치료제 있으면 무서울 게 뭐 있어 걸리면 거기 가서 맞으면 되는 거고 뭐 걸리기 전에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에서 그 돈 받겠어요 지금 그거 나라에서 만약에 십만 원씩 받는다 해보세요 혁명이 일어나요 그거 거의 반 죽일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공짜로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벌벌 떨어요 예산 없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청으로 그거를 청에서 그걸 승격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 승격을 시켜야 비용이 나오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고 저 사람들 왜 갑자기 승격하려고 그래 가호 잡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실제로 들어보시니까 백희석 말 되게 빨리 잘하죠 그렇죠 실제로 강의장에 오시니까 완전히 다르죠 유튜브 하고 그렇죠 vpn 으로 10분마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 보다 보다가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진핑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크라운 님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나 사진 찍힐까 싶어가 그래서 제가 이름으로는 불러드리지 않고 자꾸 크라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학이 번성했던 이유 윤번기하고 패친을 맺으시면 갑자기 뜨는 이동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청년 정치인 중에 이동하기라고 있어 개가 번성한 이유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19세기에 동학이 번성했던 이유 범기야 알겠나 봐라 지금 동학이 얘기해도 아무도 안 웃어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빨리 개로부터 하여금 인기 정책을 펼치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웃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동학이 번성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죠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기 생사역 조선을 뒤덮은 의문의 역병에 걸린 사람 여기 해원 조씨가 감염된 거 그렇죠 해원 조씨 대비가 감염된 거 아이가 이거 지금 맞지 그래갖고 다가올 때 얘기잖아요 이거 킹덤에서 다가지고 그 킹덤에서 페이지에서 받아온 거예요 생사역이라는 게 있다며 잘 보세요 이제 슬슬 시작해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단 말이야 역사 스페셜 그 뭐야 효과음까지 지 입으로 내 사티만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노 빨리 좀 나온나 좀 십이 제국의 괴질 운수 탓이 개벽이 아닐 런가 용담 유사입니다 수훈 최재우가 처음 한 말로써 해월 최시형이 구술한 내용입니다 십이 제국의 괴질 운수 탓이 개벽이 아니던가 역병과 재해 19세기 콜레라의 충격과 조선사회의 반응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앞으로 다시 가볼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들이 온 이후라고 돼있잖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우리 쇠국 정치라며 쇠국이라며 쇠국이 아니고 쇠국 정치라며 교류가 없었다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 들어오고 프랑스 사람들 들어오고 이랬는데 우리는 남미처럼 전염병 안 돌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미처럼 남미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가축이 없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 전염병이 돌아가 거의 다 죽었다며 85% 90%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는 인디언들은 제대로 된 인디언이 아무도 없어요 토착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한의학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전염병이 되게 강했어요 여기 한의사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한의원 원장님들한테 정확히 그랬어요 한의학은 그때 당시에 전염병에 아무 효능이 없었어요 아무 효능이 없었어요 오직 뭐야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면 안 걸린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을까요? 19세기 콜레라는요 1805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정확하게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것만 14번 아시겠습니까? 콜레라 장티푸스 홍역 볼거리 그다음에 뭐야 조류독감 같은 거 있죠 그런 스페인 독감 같은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종류의 전염병들이 아주 그냥 비공인 기록까지 하면 거의 스물몇 번이 돌아요 한 번 돌 때마다 아주 싹쓸어요 정말 싹쓸어 19세기에 그때가 그 도는 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하고 비슷해 서양성조사 한 두 명 찾아왔을 때 그 직후에 이제 대원군이 이해약하세요? 미스터 선샤인 보고 내가 제일 실망했던 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미스터 선샤인 이병헌 나와가지고 김태리가 뭐 이래 하고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죠? 내가 제일 실망했던 거 모르겠어요 역병이 안 나와 역병이 미쳤어요 병인양요하고 심미양요하고 강화도조약하고 여러분 저게 뭐지 그런 거는 전부 역병이에요 그냥 그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되었냐 1945년부터 46년 사이에 전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뭐 호열자 정말 장티푸스입니다 1945 그때까지가 말 그대로 뭐야 마지막 전염병이었어요 1946년도 1월달에 어떻게 해야 돼 1월달에 김정숙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 말고 저기 김정숙이 누구야? 김일성이 마누라 아닙니까? 김일성이 마누라가요 김정일이 저 그 동생이 있었어요 김정일이 저 그 동생이 뭐야? 죽어요 호열자로 그 숨이 넘어가는 거 보고 김정숙이가 난리 부르스를 쳐요 김일성이한테 돌아가자고 소련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 한국당 걔는 한국당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만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소련 갔다가 남편 따라 간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죽고 이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이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공신이키가 그 정보를 딱 입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지가 무슨 지도자라고 새카맨이 어린 놈의 새끼 연병을 해라 아주 말 그대로 연병이죠 그죠? 저거 아들내미 죽은 걸린 게 연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백의사 시켜갖고 연동진이한테 시켜갖고 야! 가서 3.1절 기념식에 터뜨려 버려 그래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서 폭탄을 던지는데 그 노비츠키인가? 그 소련의 그 소련군정이잖아 그 소련의가 이게 뭐고 수류탄인가? 이러고 이렇게 들어올리더가 벙 터진 거예요 터져서 노비츠키가 왼쪽 팔이 절단되고 양쪽 눈이 멀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단상 옆에 있던 여기가 단상이죠 여기 나와 서있던 김일성이가 단상으로 막 숨으면 게릴라 출신 아이가 그래가지고 딱 숨어 그때 뒤통수에 파편이 와서 탁 박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체적 특징 하나 있죠? 왜 수술 안 하지? 그거 하다가 암살 당하면 어떡할 건데? 여기 척추하고 연결되는데 그거 하다가 지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가만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대 사진 보세요 그 자국이 있는지 없어요 그런 거 우리의 암살 시도는 오직 그거 하나만 남겼다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 불행 부중이라 그래요 그죠? 이봉창 열사가 천왕이 어디 탔노? 이래가지고 확 던지니까 어떻게 돼? 다섯 개의 마차가 가는데 다 검은색 천을 두르고 있어 어디에다 에라이 씨 모르겠다 두 번째 이랬는데 그거 바로 뒤에 거야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모든 신문이 뭐라고 썼어? 불행 부중이다 이거예요 정말 불행하게도 못 맞췄다 악값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행 부중이라니까 아무도 안 왔다가 악값이라니까 웃는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느 수준이 이 모양이 내가 그래 하고 딱 꽝 터지니까 불행 부중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군부가 이 새끼들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게 상하이 사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긴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홍콩공원에서 하다가 도시락폭탄에 날아가는 거죠 46년 1월 달에 마 죽을 거 아이가 그때 같이 암살하려고 했던 강양욱의 저거 큰형 강선욱의 손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죠 그게 강명도라는 탈북자입니다 강명도라는 강양욱이 그때 당시에 암살되지 않고 강양욱의 마누라 강양욱의 아들 강양욱의 처형인가 하여튼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강양욱이는 또 누구냐 하면 강양욱 강선욱 이거는 뭐냐면 저거 김일선이 저거 강반석이 저쪽 집안이에요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 뭐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최고의 성자가 누굽니까 기독교에서 베드로 베드로가 반석이야 한자로 표시하면 명령 부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하는 노래 있잖아 그거 반석 자기 남편은 기독교 장로고 자기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근데 지 아들이 그래서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뭐야 조선역병의 역사라고 해서 다시 써도 돼요 1804년부터 1946년까지를 그 1946년 전국을 강타했던 호열자의 저 뭐야 위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화가 길소뜸이라는 영화에서 인근택 감독 길소뜸이라는 영화에서 이상하씨 자기 아버지 엄마가요 그 호열자 때문에 다 죽어요 아빠 엄마 오빠 남동생은 다 죽어 지만 살아남아 그래가 신성이라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렇죠 김지민씨가 거기 나오는 다들 길소뜸 안 보셨어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뭐 인마 그래서 이제 동학이 번성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최월 최시형이는 세상 만물은 다 한울림입니다 따라서 괴질도 한울림이요 우리가 한울림처럼 대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 한울림을 물러가라고 무당에게 굿하지 말고 매일매일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지 마세요 개와 한 방에서 자지 마세요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소변을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뒷간을 뭐야 백보 뒤에 두라고 했던가 그렇게 하시고 절대 다른 집과 뒷간을 같이 쓰지 마십시오 뒷간을 갔다 온 손을 가지고 요리를 준비하지 마시라 이게 최시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침할 때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두건을 두르고 다니라 그리고 괴질이 발생했던 한울림을 한울림답게 대하는 방법은 근처에 안 가는 방법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신을 불태우지 말라고 불태우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불을 태우게 되면 그 유독 가스가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불태우지 말고 산에 뭐지 하나로 쫙 그 말에 태워갖고 다 뭐야 하나로 모아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동학에 믿으면 그 계율을 아주 엄하게 내렸기 때문에 역병에 안 걸리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 손에 어린애는 동학을 믿으면 역병에 안 걸린대이 뭐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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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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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외우면은 안 걸린다더라 고 말만 전해지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서양 선교사가 오면 역질이 돌더라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야 서학에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학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니네 일제강점 기사만 할 줄 알고 조선시대나 삼국시대 사는 못하지 새끼야 이런 소리를 해 그 강사들은 한국사 능력 검증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올렸잖아 그렇죠 니네 왜 그런 거 안 해 니네 모잘랐다고 그런 거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입니다 그러자 하겠어요 내 하고 싶으면 하는 기고 뭐 인연이 되면 하는 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저번에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강남역에서 만난 여자 고등학교 1학년이 뭐라 그래 역사 선생님한테 사도세자가 미친놈이고 사도세자가 미친놈이고 영조가 착하다 아닙니다 저 유튜브 백이성 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세자가 착한 사람이고 영조가 개사이코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뭐라 그 역사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떠드는 놈 그건 다 미친놈들이야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선생님 나이를 모르면 한 스물아홉 정도 됐더라고 남자 선생인데 내가 그래서 참 미친놈 누가 미친놈인지 한번 해볼까 내가 좀 아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미친놈이래요 그 선생이 내가 어느 요거인지 알거든 내가 유튜브에 바로 한번 방송에 실명 때려볼까요 그 사람이 내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 그 교감하고 교장이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자 그 부분 좀 삭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미친 사람이 한 350만 명 되는가 배 네 그죠 그 조회한 사람 350만 원 아닙니까 오주 가면 고성은 기자가 웃고 있어요 지금 무슨 선생이 또 그런 소리를 그죠 안겠어요 조용히 끄덕끄덕하고 있는 고성은 기자입니다 정순 황후부터는 오 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